아니 벌써 끝나셨어요? 끝나셨어요? 오래 기다리셨죠? 아니요 아니요 저는 또 여기까지 왔는데 역시 원래 개인적으로 또 팬이기도 하고 누구 있나? 누가? 김주아 인커브이랑 친하시죠 김주아 인사님이요? 한 번 뵐 수 있나요? 찬스가... 인사라도... 지금 시간이 좀 빠듯할 텐데 지금 시간이 좀 빠듯할 텐데 일단 그러면 저랑도 친하니까 한번 가보실까요?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니 또 온 김에 또 이렇게 한 번 인사드리면 인사드리면 또 좋잖아요 어떤 원래 뉴스 아니면 또 못 뵈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든든하다 명준 오빠랑 함께 다니니까 든든해 6시 지금 5분이니까 그럼 이 시간에 뭐해? 7시면 이 1시간 전에 뭘 하고 계세요? 앵커의 맛에 입맛에 맞게 딱 앵커먼트에 직접 일일이 엄청 신경이 곤두서 있는 시간이죠 여기 가시죠 저 올라가는 건데요? 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? 지금 올라가는데 네 우리 또 이사님이라서 지금 아주 넓은 또 자리가 있습니다 6층에 어 몇층에 내려가시죠? 내리겠네 내리는 거래 내리는 거래? 나 몰랐어 더 가는 줄 알고 자 이곳인데요 우리가 언제 와 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선배 너무 정숙하다 선배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엄청 바쁘실 텐데 아 하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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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러시네 원래 유수하시는 분들이 밑에는 편안하게 입으신다고 그건 아니고요 저기 꾸겨질까봐 아 괜찮아 그냥 꾸겨지니까 저희보다 유수 저희 이제 금방 갈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조그마시네요 그쵸? 화면에 제가 크고 정말 통통하고 못생겨나오 진짜 억울하시겠다 아 아 예 반갑습니다 안그래도 저희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래쪽 조공자님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잘생기셨다고 생각보다 원래 잘생긴걸로 유명한데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어릴때 젊을때는 진짜 꽃미동이었다 테리우스였잖아요 질분질분 나이가 이제 많이 아니 저희가 이제 친하냐 친분이 있으시냐 해가지고 너무 팬이어서 인사드리려고 경준씨랑은 예 가까운 척 하죠 되게 어려워하시던데 어려워하시던데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하시던데 얼마나 늦었어요 지금 네 어릴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제가 99년부터 했죠 나 너무 떨려서 그랬는데 오빠가 설명 좀 해봐요 가보자고 저희 이제 MBN에서 새로운 프로인데요 친구를 좀 만들어서 그 친구하고 함께 친구를 만든다고 만들어져요? 그게 어려운거죠 질문 예리하시죠? 예리해 예리해 그분이 될 수 있으면 집에 좀 찾아가서 같이 좀 친해지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가도 될까요? 친구하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해먹고 뭐 여러가지 뭐 그런 담속을 나눈 그런 아니 저야 뭐 테리우스라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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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해 주시는거에요? 어? 진짜로? 테리우스 집으로 초대해 땅